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3위 제과제빵기능사 2위 사회복지사 1위 공인중개사 제 주변만 봐도 사회복지사나 회계사 세무사 이런걸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. 공인중개사가 1위를 했는데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네요. 오늘은 가장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 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